체력퀴즈 사랑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젠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장난감 정리하고요 골고루 밥도 혼자 먹죠 양치도 깨끗이 하고요 잠옷도 예쁘게 입었어요 언니랑 오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젠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젠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죠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줘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